명석아 너 정신 좀 차려야겠다. 배틀그라운드를 774시간을 했니? 하하하 네네. 메타버스가 또 게임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지 않습니까? 제목 고! 찐 겜돌이가 알려주는 메타버스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가 상당히 이슈더라고요. 뭐 네이버 검색어에도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뉴스로도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가상공간에서 입학시까지 하는 메타버스에 투자하라! 어우 직접적이네요. 메타버스 확산에 관련주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순천향대학교에서 입학식을 이번에 이렇게 했대요. 메타버스가 뭔지는 몰라도 사진을 보면 뭔가 이 아바타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여기서 이제 입학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언택트 사회가 점점 현실이 되면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지세대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아직도 인스타 해? 약간 저의 뼈를 때리네요. 저 아직도 인스타 하는데 대세는 메타버스다. 가상현실. 가상과 현실을 연결한 메타버스라는 거고요. 어쨌든 아바타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 뭐 크게 옛날에 하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3D 컴퓨터 그래픽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조금 더 친숙해지게 된 계기는 이거죠.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직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국내로 메타버스 열기가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로블록스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시장의 하여튼 최대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도 메타버스 선두 기업이 제페토를 가진 네이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로블록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10대가 이 로블록스를 엄청나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니까 요즘 애들은 라떼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로블록스를 많이 하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포트나이트, 넷플릭스에서 라이벌로 포트나이트를 지목할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포트나이트라는 거는 게임으로 출발을 했어요. 애초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포트나이트가 배그를 표절했다. 그러면서 배그를 만든 펍지, 지금은 이제 크래프톤의 자회사죠. 펍지가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을 정도로 옛날에는 조금 조롱을 받는 그런 게임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배그 엄청나게 하드워커지 않습니까? 제 플레이 시간 보이시나요? 774시간. 저도 이거 캡처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명석아 너 정신 좀 차려야겠다. 배틀그라운드를 774시간을 했니? 물론 마지막 플레이가 2020년 8월? 진짜 오래전에 한 거긴 한데 이 전까지 제가 배그에 미쳐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배그와 포트나이트의 차이를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압니다. 뭔 차이냐면 배틀그라운드는 이게 되게 사실적이고 포트나이트는 그림이 약간 만화 같아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여기 숨고 막 여기 숨어서 이렇게 총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포트나이트는 뭔 차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형 지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크게 다른가? 저는 오히려 이런 거에 적응을 못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거 뭐 짓고 막 난리야. 너무 만화인데? 이래서 약간 적응을 못했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포트나이트가 확실하게 극대화를 시킨 모드가 있었으니 파티로얄이라는 모드를 만듭니다. 파티로얄이 어떤 모드냐면 긴장을 풀어라. 원래 포트나이트는 총 쏘고 사람을 없애는 게임인데 근데 긴장을 풀고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 영화 등을 관람해보세요. 전투도 건설도 없으므로 처치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나 죽지 않아? 거기 가서 그냥 뛰어놀아라 이겁니다. 서로 소통해라. 이 배그가 제가 770시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친구들이랑 이거 껴놓고 얘기하면서 디스코드로 얘기하면서 막 총도 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파밍할 때는 서로 오늘 있었던 뭐 썰도 풀고 막 그러면서 약간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트나이트가 딱 착안을 해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파티로얄이라는 모드를 만든 거고요. 그 모드에 들어가면 이 모드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이 자기 아바타가 생기고 플레이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여기로 모여가야 돼요. 여기가 이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이 트래비스 스카스 형이 트래비스 스카스 형이 공연을 했는데 그거를 2020년 4월인가 이 모드를 처음 열었대요. 근데 거기서 1230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갑자기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총싸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몰리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이게 뭐냐면 BTS 춤이래요. BTS 춤도 이렇게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처음 공개된 적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포트나이트가 이게 게임으로 만든 거냐 플랫폼으로 만든 거냐 라는 질문을 했었대요. CEO한테 그랬더니 당연히 포트나이트는 게임이지 라고 답을 했었는데 하지만 1년 후에 다시 질문해달라. 오... 애초에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플랫폼화 하려고 이 게임을 만든 거구나. 배그는 총싸움이지만 포트나이트는 그냥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테넷이라는 영화 작년에 좀 괜찮았죠? 이 테넷이라는 영화도 포트나이트 파티로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아까 그 공연장에 가면 사람들이 쫙 몰려서 앉아있으면 테넷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테넷의 트레일러가 예고편이 그럴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데 3D 가상현실 단순히 3D 가상현실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들이 살며 교류하는 3차원으로 구성된 가상세계 그리고 여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런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가운데는 마인크래프트가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빼다 박은 게 이제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포트나이트에서 로블록스까지 가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이게 양띵님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분의 그 유튜브를 잠깐 캡처해 왔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블록 딱 봐도 약간 레고 세상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갖고 이렇게 소통하고 여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로블록스가 대박이 난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릴라스 릴라스를 초빙을 해서 로블록스에서도 포트나이트처럼 이렇게 유명 가수가 공연을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알고보니까 지난해 미국의 10대들이 하루에 156분이나 로블록스를 이용했다고 해요. 유튜브는 3분의 1 수준이인 54분에 그쳤대요. 저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는 것도 이제는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애들은 로블록스를 해야 요즘 애들인 겁니다. 인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 52%가 현실 친구를 만난 시간보다 로블록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답했대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점점 더 대세가 되다 보면 계속 집에서 아이들이 이것만 잡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메타버스 플랫폼이 유명해지는 거겠죠. 월간 다운로드 수 추이 당연히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월간 매출 추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10억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네요. 월간 매출이. 그래서 이제 한국 초딩 사이에도 인기가 나오고 있고 상장 작업이 시작되면서 로블록스가 거의 3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쿠팡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 급의 로블록스가 가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네이버 제페토. 아까 잠깐 보셨던 건데 제페토에서도 이렇게 내열 사진을 갖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캐릭터가 나온대요. 생성이 된대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구찌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구찌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거기서라도 명품 사고 그러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활동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BTS 같은 훌륭한 가수와 함께 콜라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페토의 월간 다운로드 수 추이 뭐 아직까지 뭐 로블록스에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 메타버스 수혜주 찾기에 한창입니다. 최대 수혜는 역시 유니티다. 라고 미래의 세대우에서 얘기를 했는데 게임을 넘어서 비욘드 게이밍이라는 자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보니까 게임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게임 엔진 수요가 증가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게임으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산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AR, VR로 확대될 수 있다. 타겟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니티 엔진의 사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 포켓몬고에서도 활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방탈출 게임까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미래의 세대우에서 내렸고 오토데스크도 메타버스 시대의 3D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다. 오토데스크 그 캐드 만드는 데잖아요. 건설, 건축가? 건축가들이 이거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설 도면, 건설, 건설이구나. 건설 도면에서 시각화를 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그 3D 화면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미래의 세대우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로 가상현실 제페준비 이거 아마도 라임이겠죠? 아, 네. 귀엽네요. 랩으로 알았고요? 제페토로, 아, 죄송합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가상현실 플랫폼인 제페토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를 제시한다. 2억 명의 가입자비 기반 와, 제페토도 가입자가 상당히 많구나. 10대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아, 요즘 애들은 다 제페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고 콘텐츠 생산, 아이템 거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새로운 소통의 즐거움, 수익 창출 가능한 창작자의 역할 제공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고 구찌, 나이키 같은 브랜드와 협업해서 가상 캐릭터 의류를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고 있다.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페이스북, 뭔가 요즘 그게 대세를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호라이즌이라는 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래요. 근데 아직 체험판이라서 그런지 다리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를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모든 신입사원들한테 레디 플레이언을 한 부씩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안경 쓰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관련주 유니티, 오토데스크, 네이버 이런 걸 봤지만 이런 VR, AR 관련주들도 메타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당연히 관련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지는 물론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박명석의 한마디. 간단하게 갑니다. 요즘 애들이 대세라면 대세다. 사람들은 이런 거에 나오면 두 부르로 나뉩니다. 아이고 나는 저거 저거 못하겠어. 혹은 와 요즘 애들이 이거 대세를 나도 해봐야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요즘 애들이 이렇게 난리라고 하면 언젠가는 지금도 대세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고 어떤 종목이 완벽한 수혜주다라고 평가하기는 뭐 증권가에서도 이 정도만 잡아주고 있지만 대세라면 대세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확장성은 높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박명석의 한마디였습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투자시 원금 был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